정부는 거의 모든 정보, 그러니까 아주 많은 정보를 쥐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정보를 선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늘 다루란 법은 없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신의 정파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정보 조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 감독과 아울러서 권력에 대한 균형과 견제 그리고 언론활동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런 의혹과 의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에 관해서도 모든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 사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입장 책임이, 의혹에 대한 입장 책임이 자신들이 아니고 바로 의혹을 제기하는 유권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도 그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기관들은 우리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이뻐럽지만 사실 믿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하게 마련인 것이 바로 인간이고 또 인간으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라. 우리가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견제, 감시, 감독, 의심의 또 의혹의 제기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석연치 않은 국정원 발표입니다. 11월 3일자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9월 발생한 새 공무원의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의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11월 3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감에서 첩보상으로 북한의 시신수색 정황이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건 경의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병기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는 통지문 이외에 새롭게 재조사를 한 지시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자 국정원 관계자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말미에 서울경제신문의 임지훈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등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위해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석연치 않은 일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9월 25일 날 청와대가 북한이 보내왔다면서 공개한 사과 통지문이 조작되었다는 그런 의혹이 이뤘습니다. 물론 일부 탈북단체 관계자들은 조작했을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청와대가 지난 25일 날 공개한 북한의 사과 통지문의 내용이 수정됐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가 그것을 바꿨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북한 통지문에는 한국식 표현들이 많았고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자 26일에는 대부분의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됐던 그런 한국식 표현이 바뀜으로써 더 의심이 커지게 된 심입니다. 국정원의 국회의 답변에서 많은 사람들은 남북한이 서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1인 지배 체제하에 있는 북한에서 외국인 그것도 남한 국적의 공무원을 사살하는 일은 김정은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탈북민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의 허락 없이 남한 사람을 사살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정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국정원 발표에서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이런 의심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 얘기는 합니다만 11월 3일 날 국방부는 북한군에게 총살당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청구한 우리 군의 대북 감청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국가기밀이란 비공개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이래진 씨는 동생이 북에서 살해된 경위를 확인하려고 구조 골든타임 6시간 동안에 북한군 감청과 시신소각으로 추정되는 40분간의 녹화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박 빚을 감당 못한 충동적 탈북으로 사건을 몰아붙이는 정부 발표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행한 조사에서 동료 선원들의 진술도 가족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문의 보도에 따르면 진술 요약본에는 월북이 불가능하였다는 그런 동료들의 정언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래진 씨는 국감 정인 신청도 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정황과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어떤 가족이 믿겠습니까? 이런 조사와 발표를 가운데 국민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석연치 않음을 넘어서 뭔가 냄새까지 물씬 풍기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까지 진실을 파묻어버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목표를 승취하기 위해 가지고 남한과 북한의 당국자들이 서로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특히 모든 일들을 공명정대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국정원 조직의 발표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뭔가의 석연치 않다.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무슨 공동보도를 취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한여름의 문개구름처럼 문개문개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사실과 진실 위에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